아빠와 찬우의 신나는 로블러스 세상 안녕하세요 오늘 내 역시 로블러스 세상에서 찾아뵙습니다 여기는 어디죠? 라이브토피아 라이브토피아 자 오늘은 어떤 거를 하고 재밌게 놀아볼까요? 우리 경찰 노래 할까요? 경찰 노래요? 네 자 경찰서로 고고고 경찰 준비물도 챙겨야해요 자 경찰 준비물 경찰 배지를 달아야겠죠? 수갑도 챙기고 그리고 몽둥이도 챙기고 그 다음에 은행을 터는 몽둥이 챙기고 강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도 챙겨야해요 어 지금 강도 들었대 토피아 은행에 강도 들었대 출동하자 그래 잠깐만 어디 총 출동 빨리 출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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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나 총 좀 오케이 거기 나 경찰 백지 거기 나 경찰 백지 어디있어? 이거 누구야? 이거 너 아니야? 잔호 아니야? 응 처음 어디있지? 여기 경찰 됐어 출동하자 잔호야 그래 출동 자 아 근데 경찰차가 없는데 내가 소환할게 잠깐 경찰차가 어 여기있다 왔어요 토피아 은행이 어딘가요? 야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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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안 땄어 아빠 안 땄어 아빠 안 땄어 오케이 아빠 저기 바로 앞에 안 땄어 야 출동 출동 그거 경찰 소리를 내야지 사이렌 출동 투피아 은행으로 출동 어딘가? 어 여기 맞아 자 도둑차으로 가자 안녕하세요 우리 경찰입니다 맞아요 도둑이 들었다고 해서요 우와 이거 큰거 터져가지고 여기 밑에까지 와 있구나 역시 아 역시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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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아이 자 경찰차를 타고 몬독형 없다니까 지금 밑에 들어가야 돼 지금 우리 돌아다녀 보자고 강도가 분명히 돌아다니고 있을거야 우리 차 어딨어? 우리 차 누구 갔다 오갔나봐 하하하하 빨리 우리 차 불러 빨리 빨리 자노야 오케이 경찰차 부를게 자 출발한다 네 출발 먼저 사이렌 약간 주변을 살펴볼게 계속 순찰해 기사들 가위 Born 갔다 오갔나 네가 고원했을지도 몰라 기분이 좋아가야 돼 그치 먼저 롱부터 살펴보자고? 그거는 없어 아니 잠깐만 다 돌아다니고 이쪽에 있어 오! 오징어게임이다 전화야 이거 완전 오징어게임인데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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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하지? 올라와 여기 지금 한 칸 더 위로 올라와 지금 아빠 오징어게임 하고 있어 오 성공! 아아아아아아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와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 어디가 가지? 오 이제 경찰차 타고 또 다른 데 가야지 경찰차 어디있지? ain t 마그라랑 Things sino Sorry 진짜 빛 벅 이체 벅 주님께 데리고 싶어라 암튼 이쪽으로 올라와 비ود오수수 오,오수 도피왕냉! 좁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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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좁다 내려가야 돼 으아아아 빨리 들어가야지 빨리 쏭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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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라고 어디로 가 이쪽 이쪽 돌돈 놓치겠다 계속 지친하면 되는데 잠이 짜증나 자꾸 정우수수께 나빴내려기 차를 한번 찾아볼게 위에 올라갔다가 아빠 와러 갔다와 같이 가자 아빠 나 와러 갔다와 아빠 여기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난 무서워 아빠 같이 가자 무서워 같이 가자 무서워 나 와러 갔다 없잖아 벌써 돈 들고 도망갔다니까 나이스 색깔 이번엔 전체 다 박주는 경찰 수영첩이다 잇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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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패 다진다! 하마! 아 기구이 도와서 가봐! 다가가! 와~~. 고레놀아 자아! 고레놀 아빠! 여는 뭐야? 고레놀아 자아!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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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됐어! 됐어! 아빠 냈차 아빠 냈차 아빠 냈차 안고있어 또만냐 거냐 안되겠 퍼펙트 안되겠군 아 미스 거냐우 퍼펙트 아구 잘못 쏘아냈네 이거 다시 난 캠핑카 아빠 잠깐만 이거 안에 넣어볼게 저기 안에 이게뭐야 떨어진다 차가 이렇게 물에 붕둥 구-' 퍼펙트 아 자 아 이렇게 모래가 이게 자꾸 작은 것만 나오지 모래 탱크네요 자 다시 도전 그렇지 나 등대 만들었다 다시 아 아저씨가 똥 싸고 있다 아저씨가 똥 싸고 있는 작품을 어 이제 안된다 뭐야 이거 퍼펙 아 이거 진짜 어려워요 친구 여러분 어 뭐지 아 어 저기 캠핑카 있네 뭐야 이건 왜 아빠 우리 이제 어 경채놀이 그만하고 이제 캠핑놀이 하자 캠핑카를 승관 아빠 운전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내 차로 내가 운전할게 아빠 빨리 타 아빠 캠핑가자 우리 따따따 아빠 우리 캠핑 가자 아빠 우리 캠핑가자 캠핑 아빠는 말 따라 말 타고 갈게 그럴 거면 나 따라와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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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 칠 뻔했어 우리 잠깐 어디 가려고 우리 바다 여행 아 우리 방금 봤다가 갔다 왔잖아 응 그러니까 바다 여행 가 바다 여행 가자 바다 여행 가는데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해 출발 아빠 들어가자 제 피칼 거긴 좀 사는데 아 좋다 여기 내 진대 아 그래 아 왜 차라리 왜 가서 아 친구가 놀러 왔어 응 친구가 놀러 왔어 안녕 여기로 와요 어디로 가요 이거 아빠 캠핑 캠핑카에요 아니요 이거 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한답니까 문 닫고 난 자요 응 안 돼 왜 이래 부딪자 안 되겠군 차를 어 어 뭐야 어 아빠랑 애기 솜으로 왔어 파라솔에서 음료수 마시면서 아빠 인디언이겠네 어 좋다 인디언 또 오랜만에 아쿠아디움 가볼까 어 그래 그래 같이 가 아쿠아디움 잊고 있어 봐 응 쇽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이 아파 translated 다 어디 또 왔어 아빠 밑으로 내려왔는데 와 가오리 아싸 가오리 여기서 나카산을 타고 내려가야겠다 나카산 타고 내려가자 아 안 내려가자 우와 바다 꺼고 가오리 귀여워 어 이쪽 안 내려가지놔 야 아싸 아싸 가오리 아싸 뛰어야 돼 천혜야 아빠 어디 있어? 뛰어 뛰어 거기서 뛰어야 돼 글라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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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 야 와 밑에 가오리 가오리 아싸 가오리 물고기 어 물고기가 정말 이쁘다 거북이 돼있어 바다 거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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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 여자애들 따라다니자 일로와봐 얘들아애들 따라다니자 아우 귀여워라 하나는 성아지 옷을 입고 있는데 바다 거북 2 개야 어우 귀여워 우와 바다 거북 안녕 우와 물고기들 귀여워 바다 거북이 진짜 귀엽다 뭐야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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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Operation 바다 거북 가오리야 안녕 조 jaws 자 지zam 그래 후 이에 아주 쩡 Мы 어어 쩡 뛰어 내렸어 으 variations 아빠 잠깐만 멈춰봐 아빠 멈춰봐 빨리 쟤네들 따라가 빨리 차려야 지금 이대이 딱 맞잖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차려야 진짜 미치겠네 진짜 어디 갔어 얘네들 어디 갔냐고 이리 와 걔들 올라갔어 빨리 빨리 올라 아빠 어딨어 아빠 지금 이제 나간다 지금 이제 아쿠아린 나간다 안돼 같이 가 빨리 와 어 뭐야 여기 돈이 나와 이거 도피아 운행이 또 강도가 들었습니다 내려가는 곳 어디야 까먹었어 올라오세요 응 내려가는 곳 까먹었어 아 저기구나 와우 와우 지구 어디 쟤 어디 아빠 어디있어? 어이? 아빠 틀어 응? 나도 깜빡이지 어이! 아빠 어디가라! 아빠는 비행기 타러 갈거야 그래? 나도 내가 비행기 운전할거야 안돼! 비행기 타는데 까먹었다 내가 운전할래 내가 운전할래 내가 운전할래 아빠는 운전할래 아빠는 운전할래 같이 가 같이 가 아빠 나쁜사람 비찾다 나도 같이 가 응 we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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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qual we go let's go we go we go we go 자 빨리 타 빨리 비행기 타라 사라지기 전에 빨리 타 빨리 빨리 타 그래 자 출발 요호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발로 가볼까 지금 어딜 가고 있는거야 지금 계속 멈춰있어 안되겠어 아빠 뛰어내려야겠어 아니야 블라이드 타고 나도 블라이드 타고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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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도 하늘이 난다 차로 블라이드 탔나 나 땄어 안보이는데 안보이는데 차로 아빠 뒤에서 날아가고 있어 와 재밌라 어 진짜네 어 밤이 됐다 여긴 뭐 안되지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 볼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야 아빠 여긴 뭐 안되지 천호야 내려가 보자 잠깐 아빠랑 밴드 좀 붙이고 어 뭐야 여기 뭐야 뭐야 명예의 전당 명예의 전당 명예의 전당 명예의 전당 연예의 전당 뭐야 그 유명한 사람들 전시하는 데인 것 같은데 내려가 봐야겠어 우와 유명한 사람 산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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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있어 아빠 근데 나 다쳤어 그거 뛰어내릴 때 잘못 뛰어내으랬어 오 진짜 텔레폰 공주가 있어 전혜야 여기 아빠 명의의 전담이 올라와 있는데 나도 해볼래 아빠 올라와 있는데 나도 해볼래 다친 명의의 전담 유튜브 하는 애들 뭐 그런건가 없다 우리는 언제 명의의 전담이 올라갈 수 있을까 뭐라고 아이라고 아빠 우리 벌써 밤 뵀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자 이제 아빠와 신나는 러블러 그래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